저의 정연이의 정연과 정연입니다. 정연이의 정연은 ? 정연이의 정연은 어떤 조언을 주신지? 정연이의 정연이의 정연과 정연이의 정연은? 정연이는 정연이랑 정연이는 좀 약간 다르는데 근데 저는 좀 약간 제가 겪은 일이나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많이 쓰는 일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생각날 때에 많이 확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곡을 쓰는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생활을 통해서 여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때그때 틀려요. 기분? 기분과 상황? 그때그때 느끼는 거.. 샤워하다가 막 가고요. 비가 오겠지? 비가 오겠지? 비가 오겠지? 응. 숨 먹을 때. 숨 먹을 때. 숨 먹을 때. 비가 오겠지? 비가 오겠지? 아니, 걸. 아니야. 아니,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부담스럽게 오겠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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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틈틈이 이제 시간 날 때까지 하려고 만들게요. 저희는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활동 안 하는 시기에 작업을 해야만 해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아, LA에 한 달만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영어 진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영어는 훨씬 더 좋은데요. 어제 저 미국 친구 생겼습니다. 어제 한 친구가 있었어요. 에런. 이름은 에런. 제 최고의 친구. 제 동네에. 제 동네에. 우리의 동네에. 네. 저의 차를 운전해 주세요. 제 동네에. 이 동네에. 그 동네에. 이 동네에. 근데 저의 차를 운전해 주세요. 30살. 제 동네에. 어. 충전하십시오. 많은 것 같아요. 아. 칼이 들어간다. 하하하. 칼이 들어간다.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엄청 많이 배웠어요 같이 배웠어요 카리스 커밍 트루 아 또 더 있는데요 엄청 많아요 혼자 배우실 것 같으세요? 저 어제 굉장히 열심히 배웠어요 똑같이 배웠어요 똑같아요 카리스 커밍 트루 카리스 커밍 트루 카리스 커밍 트루 국제적인 팬 사이트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거기를 접속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시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에프티 아일랜드와 함께 이렇게 공연을 하고 와서 하게 돼서 오히려 정말 가족같은 친구들과 함께 공연하는 게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둘만 저희 두 팀만 같이 공연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앞으로도 두 팀 많이 합쳐서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서트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콘서트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콘서트는 너무 가까이 있고 이 콘서트는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콘서트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콘서트는 정말 재미있으면 함께 함께 공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콘서트는 잘 안전하게 아 아 아 지금 계속 한국에서 활동 중 이어가지구요 목이 그렇게 100%의 컨디션이 있는 건 아니세요 이 콘서트는 여기가 100%였어요 예상로 그래도 즐기러 왔습니다 목이 찢어지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는 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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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이 좋아하시는 이동말이 이동하는 브로우 비방용 괜찮아요? 뭐.. 안 먹으러 가잖아 하지마 자 미자님 햄버거 해 치킨 치킨 아 이뻐져 러브 러브? 스테이크 또 스테이크 쌀 올려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더 잘했죠 이게 안 맞아요 근데 군대에 저희가 군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군대 갈 때가 되면 가능한 저희 다섯 명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군반대 군반대 같이 같은 자대에 배치를 가지고 같이 그걸 군대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아직은 아직도 같이 가고 같이 가고 같이 가고 같이 가고 혹시 영화 보시나요? 악마를 풀어다 입는다 그 영화 오랫동안 다시 가고 그 분 나오잖아요 해 엔 엔 행태리 1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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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생일이라 먹었어요 와인 생일이라서 생일 비행기 안에서 승모 분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와인을 몇 잔 줬어요 얘 애 자체가 희한해 희한이고요 흥이 형이 밥 먹을 때 쓴 쌀 라이스 먹잖아요 밥 먹는 도중에 한 숟가락으로 딱 풀릴 수만 했어요 그거 아시죠? 지우개 지우개 쓴 거 조진되어 있고 많이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밥 풀로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약간 떡처럼 떡처럼 만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손에 피부가 되게 모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지 않아? 그거를 붙였으면 얘기니까 그거를 붙였으면 얘기니까 그거를 붙였으면 얘기니까 그거를 붙였으면 얘기니까 그거를 붙였으면 좋겠네 그거를 붙였으면 좋겠네 그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지우개는 이거 모서리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뾰족한 걸 되게 좋아해요 하하 제가 베이스 쳐서 그래서 두 살 분에 대해서 좀 자극적인 걸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하하 민항군은 민망하거나 숙녀분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르를 잡고 이렇게 꼬르를 잡고 자극을 뽑아만 돼 이렇게 하하 이곳에 자극을 뽑아 하하 이곳이 메이크업을 찍는데 포함을 막 해요 하하 하하 뭐 이런 것도 근데 습관 없이 잘 하는 것 같은데 네 멘티가 습관을 알게 네